알았다 치료가 어디나.. number 2 칠리야 너 혼자 있을거야? 칠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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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왔는데? 오 오 오 얘봐 얘봐 이리와 어떻게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 안들어오려고 안내주세요 냄새가 나나? 칠리야 너무 떨고 있어 어머나 어머나 칠리야 이렇게 악한 모습이야 칠리야 괜찮아 괜찮아 안아주세요 따라다라 따라 어머머머머 미니놈 아 ㅋㅋㅋ 이사 이리다리 아니 이제 빈 두 번째 공략 이 녀석의 공략을 공략합니다 엠리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